그렇다면 하루에 섭취해도 적정한 카페인 양이 굉장히 궁금해요. 어느 정도나 커피를 먹어야지 적당한지 아까 이 교수님은 5잔을 드신다고 그랬네요. 궁상민이라고 이상민 씨는 2리터짜리를 하루에 5잔을 먹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. 2리터짜리를 5잔 먹는다고요. 그건 사람이 아니죠. 주의한 건 뭐냐. 우리가 공식적으로 FD에서 나온 건 400mg입니다. 하루에 400mg.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보통 아메리카노 평균 자체가 하나에 123mg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달라요. 파스 땡땡 같은 데는 196mg이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커피 땡 같은 데는 168mg 들어있기 때문에 그 양을 좀 다르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. 캔커피는 한 잔에 84mg. 그 다음에 우리가 믹스드 커피는 한 잔에 48mg. 그래서 따져보면 카페인 양으로만 보면은 요거는 한 9잔. 그렇죠? 400mg까지니까. 요거는 84니까 한 7잔 정도.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한 4잔 정도.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. 3잔 4개. 8개 정도. 그런데 문제는 뭐냐. 이거 10개 먹으면 뭐가 많이 들어있죠? 설탕. 설탕. 얘도 마찬가지죠. 카페인만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죠. 그렇죠. 그걸 꼭 생각하고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네. 저희가 이렇게 커피 똑똑하게 마시는 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모닝커피 마시는 분들도 많아요. 분위기죠. 그럼요. 그럼요. 여기다 로망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런데 이 커피에 대한 골든타임이 또 있다면서요.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코티조리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코티조리라는 호르몬이 아침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저녁에 많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커피는 바로 그 코티조를 자극하는 좌회신경 중에서 교감증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먹으면 코티조리라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. 너무 많이 나오는구나. 네. 그러니까 그때 떨어지는 시간에. 그러니까 잠자고 깨고 나서 2시간 후에. 그 다음에 오후에 2시 반에 1시 반에서 5시 사이. 롯데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골든타임입니다. 자고 일어나서 급하게 먹지 말고. 그렇죠. 지나서 먹고 자기 직전에는 먹지 말아라. 말고. 기억하면 되겠네요. 오후에. 아니 오후에. 오후 정도에 먹고. 오후 1시경. 자 그리고 신기한 게 말이죠. 컵 색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. 지금 저희가 앞에 세 가지 컵을 준비했어요. 보통 이제 머그잔 색이죠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투명 잔색. 그리고 또 하나는 파란색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맛이 진짜 달라지나? 이 교수님이 워낙 많이 드시니까 한번 드셔보세요. 아니 제가 볼 때 일단 같은 커피잖아요. 같은 커피. 냄새를 제가 맡아봤는데 일단 냄새가 같고요. 뭐 그냥 커피고요. 저는 보니까. 같나? 투명색이 좀 저는 싱거운 것 같고. 아니 그 맑은 색이 들어있는 게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고요. 그러니까 싱거운 것 같고. 아 이 컵이. 이게 이 파란색 컵이 들어있는 게 좀 진한 느낌이 있는데요. 저는 머그잔이 왜 이 색깔인지 알겠네요. 이 색깔이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. 그 중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제일 진한 것 같아요. 선입견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이 잔을 주니까. 기분 탓인가요? 네. 이게 기분 탓이에요. 왜냐하면 한 바리스타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. 머그컵의 색깔에 따라서 맛이 분명히 좀 달라지게 느낀다라고 이제 어떤 바리스타가 얘기를 하니까.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랑 호주의 연합대학에서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. 실험으로 이제 해봤더니 실제로 이 푸른색 머그컵으로 이렇게 좀 커피를 좀 드신 분들은. 약간 쓴맛이 덜했다. 덜하다. 파란색. 그런데 흰색과 투명한 색은 계속 더 쓰게 느낀다라고 해요.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색깔이 이런 색깔로 해가지고 뭔가를 먹을 때 쓰다라는 걸 뇌에서 인식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흰색과 까만색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. 색이 이제 강렬하게 대비가 되고 내가 이게 분명히 쓸 거야라고 인지를 하고 먹기 때문에 더 쓰다고 느끼게 되는 건데. 그럼 까만색 잔에다 먹으면 덜 쓰겠네요. 덜 쓰겠죠. 색깔이 비슷하니까. 그런 식의 이제 색의 대비 때문에 뇌가 그렇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예전에 그런 실험도 있었어요.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눈을 가리고 먹으면 맛이 똑같다. 맞아요. 그런 거 한 것처럼 아마 색깔이 주는 어떤 인식이 있잖아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세체 심리에 관한 거라서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이 좋다라고 하는 여러 특성들이 나타난 이 커피를 보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. 이거 간단하게 하나 좀 짚어주세요. 모닝 커피죠. 모닝 커피. 오전에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위산이 좀 올라올 수도 있고 속이 쓰릴 수도 있으니까 치즈나 아니면은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모닝 커피 좀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. 위산 분비를 좀 억제할 수 있는 거랑 같이 마셔라. 이렇게 팁을 드리고 마지막 최종비책 간단하게 짚어주시죠. 네. 먼저 이 원장님부터 기호식품. 커피는 기호식품입니다. 이상민 씨처럼 2리터짜리를 하루에 몇 잔 몇 개?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. 5잔 먹으면. 하루에 4잔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. 소원장님. 저도 과유불금. 과유불금입니다.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자기한테 잘 맞춰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